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.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때가 되면 올라올 갈롬은 가구 떨어질 놈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올 종목은 다 때가 되면 올라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을 뭐 안하셔도 되요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는 이슈만 딱 보고 포인트만 보고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담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많이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좀 재밌게 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게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은 제가 뭐 솔직히 뭐 재밌게 뭐 어떻게 좀 말을 잘 못하겠어요 혼자서 막 얘기하는게 좀 재밌게 하는게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휴장이라서 집에서 영상을 올려서 좀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좀 더 지루하실 수 있어요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재밌게 좀 영상도 찍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셀트리온 자체에서 이제 뭐 나오는 백신이나 이게 좀 코로나 관련해서 진짜 이제는 좀 1월 말까지 1월달까지만 조금 잘 넘기면은 좀 어느정도 한번 또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1월달을 잘 넘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분명히 뭐 지금 분위기상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또 임상에서 만약에 또 삐끗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도 한번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려를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왜냐하면 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날개 달리 달리듯이 날아가는 거고 이게 또 실패한다고 하면은 떨어지는게 뭐 당연 지사 잖아요 우리 주가에서 반영을 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서해장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우면은 뭐 백전백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좀 뭐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서해장님 뭐 어떤 뭐 어떤 뭐가 있나 이력이 있나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 넘어가서 지식을 뭐 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셀트리온 뭐 딴거 모르겠고 무조건 좀 만들어 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 좀 일단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좀 개인적인 그냥 국민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뭐 주가 이런거 다 떠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여러모로 주변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와 진짜 심각하구나를 또 한번 느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제 지인도 최근에 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버티다 버티다 못 버텨 가지고 좀 가게를 정리를 해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웃으시고 가시면은 저는 뭐 성공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혹시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면은 다시 한번 좀 힘내시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도 셀트리온을 제가 방에서는 매수를 해 놓은 상태에요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24만원 이하 이것도 반 남겨놓고 이것도 수익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자 10만6천원 이하 우리는 매수를 한 상태고 매수 후 소량만 보유 중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소량만 보유 라고 했다고 해서 뭐 금액적인 부분이 얼마나 소량이냐 라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요 이 소양의 기준 자체가 개인마다 다 갖고 있는 좀 그 시드 시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이게 소량이 어느 정도 냐고 하면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얼마 정도를 남겨 놔야 되냐 라고 하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서 눌렸을 때 우리가 좀 잡았다 11월 26일 날 잡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터는 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 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날 지금 뭐 26% 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종가가 8% 때까지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26% 까지 올라갔다가 8%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16% 가량이 좀 밀려서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뛰어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날 10만 6천원 딱 지금 보면은 저가가 10만 2천 10만 2974원이 딱 찍히는데 눌리는 거를 보고 밑에서 받쳐 놓고 우리는 이미 기다린 상태에서 좀 매수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지금 위꼴이 굉장히 많이 달아서 이것도 좀 단타적으로 붙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데 좀 이거는 내일 방에다가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자 제가 방에다가만 말씀을 드린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방에다가만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항상 다 지켜요 다 지키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좀 어디 이상한 데서 자꾸 막 거짓말 치고 양치기 소년들만 만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좀 거짓말을 안 치고 진짜 사실만 사실만 뭐 어디 우리는 뭐 언제 뭘 매수하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매수를 해요 저는 다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라 다 저에게도 나름의 다 계획을 갖고 주식을 임하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좀 매수를 하고 무언가를 대처를 할 때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는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좀 반도체를 지금 또 하나를 제가 좀 찾아 놨어요 아 어제 이거 찾네 라고 진짜 눈 뽑히는 줄 알았는데 반도체 하나 찾아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좀 같이 좀 재밌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이거 드럽게 해먹네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량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문의를 받는데 전화가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안내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 쫓아갈 때까지 좀 이거 이벤트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원래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쉬는 날 뭐 폐 휘장일 때 다 쉬는 데가 많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안 쉬어요 저도 영상 올리잖아요 분명히 막 이렇게 배부르고 이런 데는 오늘 영상 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를 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근거를 좀 찾아올게요 얼마나 성실한지를 제가 초중고 개근상을 받았는데 이거 상장을 좀 찾아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으로 더 이상의 뭐 제가 뜯어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없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뭐 뜯어 드리려고 하면 뜯어 드릴 순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에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단기로 밖에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좀 자리가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자리가 조금은 애매한 위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단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오일선 밑에서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쪽 16만원 이쪽 라인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한번 밑으로 출렁일 때 16만원 이하로 살짝만 담았다가 대신 16만원 위에 계신 분들 제가 영상에서 추천을 드려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% 손절 이거 꼭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손절 3% 손절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제가 뭐 마이너스 3% 손절 하시라고 해서 자꾸 막 이거 다 컴퓨터 처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도 저도 알아요 저도 알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% 아이고 이거 보세요 저도 12월 31일이고 자꾸 떠 자 오늘 휴장 이거 저는 그때그때 다 그날그날 찍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처럼 막 배불러 가지고 10 휴장일 때 안 찍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는 좀 걸으셔야 돼요 이미 배가 부르면은 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16만원 이하 좀 매수를 살포시 그냥 살포시 소량만 담그셨다가 좀 마이너스 3% 이거 손절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게 되면은 아이고 아우 부담스럽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다시 한번 이거 보고 좀 잘생겼다 라고 하시 해주신 분들은 진짜 너무나도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나중에 복 받으실 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꺼 영상 보고 댓글은 저는 소통을 항상 중시하기 때문에 좀 댓글도 많이 읽을 거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셀트리오 누가 뭐래도 계속 가지고 갑니다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성진 님 선 댓글 후감상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뭐 자꾸 좀 이따가 들어오시겠다 들어오시겠다 라고 하시는데 뭐 언제든 들어오세요 저는 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시면은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다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안전하게 우리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좋은 말씀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내년에도 수익 듬뿍 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뭐 어떻게 뭐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고 이름을 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특히 관건건 뭐 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써주셔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뭐 좀 볼게 있나 하시면 보면은 이렇게 뭐 방패같이 너무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 좀 100개 항상 우리는 할당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2월 달에 셀틀은 치운즈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이런 분들 오늘 뭐 418주 어디서 매수를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좀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하시는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려가면 좀 걱정하네요 뭐 이렇게 뭐 좋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나도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방은 10만 6천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좀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밑에서 잡은 사람이랑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랑은 전략적으로 좀 다르게 가시는게 맞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제가 뭐 추천을 해드린 가격은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 위에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수익적인 부분 항상 좀 실현을 하시면서 좀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좀 좋은 말씀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댓글수가 지금 보면은 43개에요 아직 반도 못 채웠어요 여러분들 100개 반도 못 쳤기 때문에 좀 파이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뭐 할 말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잘생겼어요 이런거 써주세요 이래도 뭐 잘생겼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딨어요 자 그래서 셀트리오만 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아 이거 이거 어디서 어떻게 뭐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좀 다른 뭐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처음부터 제약회사 출신도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좀 좀 대우 쪽에서 뭐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뭐 좀 발탁을 해서 뭐 대우 자동차로 좀 데려왔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우 자동차로 데려왔고 뭐 30대 중반에 이제 최연소 대우 자동차 임원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능력이 진짜 30대 중반에 좀 대우 자동차 임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를 좀 한번 좀 많이 느낍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뭐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제가 대우 임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우 장난 아니네요 자 그리고 뭐 IMF 때 뭐 굉장히 대우그룹이 좀 해체가 되면서 당연히 서회장도 좀 실업자가 됐고 이때 당시 나이가 42세 이렇게 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사업을 많이 했어요 뭐 대우자동차 동료들이랑 뭐 넥솔도 만들고 뭐 경영 컨설팅 뭐 이런거 식품 수입 장례업 돈이 되는 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역시 이래서 좀 망해 봐야지 좀 사업적인 부분도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잖아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성 남자의 로망 그 사업에 대한 이 로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없애기 힘들어요 그래서 망해봐야 성공을 하는 건가 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서회장이 2003년 투자금을 모아서 인천 송도에다가 좀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짓는 건데 이거는 백스젠이 에이즈 백신의 임상 좀 3상이 실패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좀 사실상 거의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처했고 거기다가도 사람들이 막 사기꾼이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2005년도 3월달에 공장을 완공을 하고 3개월 뒤에 좀 이제 BMS 랑 이제 루마티스 간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에 좀 위탁 생산을 좀 체결을 했고 이제 좀 사기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격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좀 위탁 생산 cmo 를 통해서 5년동안 뭐 635억원에 좀 매출을 올리면서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회장이 좀 허주마랑 트룩시마 등 뭐 다른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좀 성공을 하면서 좀 셀트리온 속 성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성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30대 중반에 대우자동차 임원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 인터뷰하고 이런거 보면은 말빨이 와 살벌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지 좀 교주의 느낌이 나요 뭔가 듣고 있으면은 아 어 그렇구나 뭐 이런 뭐 좀 뭔가 빨려 들어가요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말이 말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좀 말을 잘하고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 가지고 아 그래서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뭐 저도 재밌게 막 말빨로 막 여러분들을 홀려 가지고 막 지금 뭐 이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라고 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그런거에 좀 말빨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지금 최근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래도 좀 재밌게 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너무나도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라든지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다 똑같이 뭐 뻔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을 위해서 우리는 좀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준비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이런거 보세요 다른데서 뭐 많이 물렸는데 뭐 회복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까지 써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주식 어렵게 하실 거 있나요 뭐 그냥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딱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딱 집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건데 이거 아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막 고가에 사서 마음고생하고 물리고 또 본정가 오면은 팔고 아니면 본정가 보다 올라가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칩스앤미디어 이런 것들 지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많이 뭐 밑바닥에서도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고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박스를 만들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게 자율주행 쪽이 아무래도 너무나도 조금 좀 그래요 뭐 텔레칩스도 뭐 자율주행 이랑 그렇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좀 못 가긴 했어요 뭐 남성 이런거는 뭐 그나마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못 간 게 많아요 뭐 ncn 도 뭐 ncn 도 못 간 부분도 좀 생각보다 못 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시면은 코리아이프티 자 이것도 뭐 생각보다 많이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리아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왕복 달리기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보통 2000원 좀 22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좀 왕복 달리기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2200원 2300원 이 부근에서 샀다가 2900원에서 뭐 3000원 2800원에서 뭐 3000원 사이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해도 좀 되는 부분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여러분들 다 보고 나한테 욕 쓰면은 나도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좀 소통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댓글을 보고 어떤 영상에서 뭐 말씀을 드릴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뭐 코리아 ft 도 코리아 ft 인데 칩스 앤 미디어 지금 뭐 영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3분기 때 20%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4분기 때도 보면은 수치를 보면은 30%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담아 놓는 것도 좀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6.84%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에요 여러분들 보통 6%만 나와도 아 그냥 괜찮다 무난하다 왜냐면은 좀 반에서 뭐 공부를 뭐 40명 중에 20등 했으면은 그렇게 막 아 진짜 멍청하다 라는 소리는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똑똑하다 라는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반타작 이에요 반이기 때문에 좀 6% 가 봤을 때는 6에서 8% 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위권 중위권 정도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36% 다 라고 하면은 좀 어마어마하게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11,500원 부근에서 좀 슬금슬금 모아 가시면은 기다리셨다가 박스권 돌파 나오면은 또 크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플로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올 때 한 번은 돌파가 나오면은 시원하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지 말고 눌렸을 때 좀 샀다가 58,000원에서 샀다가 박스권 돌파 나오면은 좀 갖고 가자 이렇게 수익 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박스권 돌파랑 5일선 타고 가는거랑 눌림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올해 이게 마지막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우리 같이 좀 안정적으로 하는 주식을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불기둥에 뛰어 들어가는 거 말고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100개 꼭 채워주세요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